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입을 열었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. 재벌들은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좋은 뜻에서 재단에 돈을 낸 것이고 이 재단들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성과를 냈다며 극찬을 하셨습니다. 코리아 프리미엄, 그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케이팝 띄우고 비빔밥을 열심히 팔아봐야 뭘 하겠습니까? 전 세계에 대를 잇는 독재정권으로 불리는 것도 부끄러운데 사실은 비선실세라는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권이었다는 것 행여라도 국제사회가 알게 될까 부끄럽습니다. 더 기가 막힌 건 박 대통령께서는 최씨 모녀 논란은 인신공격이라고 못박으면서도 정작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입에 담지조차 않았다는 겁니다. 그 어떤 비난과 질타에도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의지 느껴지시나요? 그리고 그 비난과 질타에도 끝까지는